특별한 물총 팔아요 엄마 나 이거 하나 사줘 비싸기도 하고 위험해 그냥 가자 이렇게 특별한 물총이 어디 있다고 내가 몇 년 동안 열심히 만든 물총이라고 물총을 사지 않으면 내 물총이 필요하게끔 만들겠어 오랜만에 워터파크에 놀러왔다 오늘 사람들이 엄청 많네 리아 유저 자식이 아빠 너 물총이 돼? 도망쳐 물총이 돼 이쁜 누나 저랑 오늘 커피 한 잔 하실래요? 이것도 인연인데 말이죠 엄청 이쁘시네 저희 아들이랑 우유 한 잔 해요 우유 왜 그러는 건데? 당신 왜 그러는 건데? 아 무서워 미안해 이쁜 누나 저랑 코코아 마실래요? 이쁜 누나 오빠랑 아빠 얼굴로 왜 자꾸 들이래 이쁜 누나 이쁜 누나 이쁜 누나 이쁜 누나 이쁜 누나 이쁜 누나 안녕하세요! 어 안녕 안녕! 니아야 너도 놀러 온 거야? 어 물론이지! 아 난 여기 1시간 전부터 와서 미리 놀고 있었지! 제가 워터파크에서 재밌게 노는 법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! 오오... 가볼까? 음! 댕댕아 여기 엄청 높다! 음! 걱정하지 마세요! 안전하다고요! 오 한번 댕댕이부터 타봐! 그럼 여러분 템포 따라오세요! 야호! 와! 엄청 빠른데! 호호! 리아 너도 한번 가봐! 빨리 감아! 같은 아니mesi. 내 눈ι절 속에 타고 있는데? 오케이 그럼 나도 다 같이 한번 타볼까? 가다! 야! 오오오옹! 흐어어 이거 헤리키야 야 이거 엄청 빨래 속도가 감당이 안돼 우와 엄청 재밌다 이거 다른거 다른것도 타줘 딩덩이가 다른걸로 안돼 다른것도? 그러면 따라오세요 이번에는 세가지 길이 있잖아 어떤거 타지? 리아는 뭐 탈래? 나는 파란색 타야지 그럼 나는 빨간색 타야지 오케이 그러면은 동시에 내려가서 누가 제일 빨리 내려가는지 시합하는거야 자 색깔별로 빨리 뒤에서 할사람은 쓰세요 3 2 2 1 고 우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얼 어 내가 제일 빨리 내려가야 꼬아 꾸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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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맙좋은 라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내가 1등인거 같은데? 네? 우와! 리아 1등! 야, 리아 왜 이렇게 빨라? 됐다! 내가 1등 나 꼴찌! 자, 여기서 물놀이 좀 할까? 리아 물총 받아라 x2 어? 물총 받아라 x2 물총 받아라 x2 이야, 물총 받아라 x2 안 되겠다! 다이빙 해야겠다! 어? 뭐야 이게? 거기서 점프해봐! 발 너무 높은거 아냐? 너무 높아요 무서워요 좀 겁쟁이인가봐요 이야... 리아는 그것도 못 뛴대요 너무 높은데? 안 보여 리아가 여기서 뛰면 죽는거 아냐? 리아가 기왕 뛸거 남자답게 아니 땅을 털어주면 어떡해 오빠가 낙사했어! 하하하하하하 이야, 이게 뭐야 엄청 높잖아! 우와 여기가 하이라이트거든요! 먼저 갈게요! 이야 우와 남자다운 것 봐 이야 어디까지 뛴거야? 나도 질 수 없대! 간다! 나도 질 수 없지 간다! 우와 우와 오 이거 엄청 빠르잖아 오 여러분 재미있으셨나요? 해헤헤헤헤 야, 너 때문에 워터파크를 제대로 즐긴 것 같다 그게 몸이 성하지가 않나 그러면 저는 이제 부모님이 기다리실 테니까 먼저 가볼게요 그래 그래 잘 가려 아 좀 배고픈데 우리 저쪽 상점가 가보자 어때 어때 저쪽으로 가보자 여기 주변에 먹을 게 없나 저기요 잠시만요 네 혹시 죄송한데 재물총을 한 번 써볼 생각이 없으신가요 이게 물총이에요? 공짜로 주시는 건가? 그럼요 재물총은 공짜로 드립니다 이거 한 번 하나씩 가져가 볼까? 무슨 물총이길래 이건 뭐야 이 물총 한 번 써볼게 어 뭐야 거품이 나가는데 물속에 갇혀서 올라가잖아 야 이거 뭐야 노르를도 받아라 너도 받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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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비구르 피해 나 못 맞출 줄 알고 엄마를 맞춰라 어 그러면 이건 뭐지 이거는 어 공기 팡 물이 나가면서 공기 팡 야 물을 발사해가지고 밀어내는 건가 본데 이건 뭐야 이거 되게 위험해 보인다 물총 맞나 이거 이게 물이 나가는 거 맞나 모르겠어 이거 물이 아닌 거 같은데요 이거 번개 같은데 그래도 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음 그렇구나 이건 뭐야 물이 따발총처럼 나가는데? 아프겠는데? 아 아프네 그리고 그리고 이거 팅팅보 같은 거 뭐지 이건? 뭐야 이거 뽕 아니 뽕 우와 야 이렇게 이렇게 피하면서 물총 싸움을 하라는 거 같은데 그치? 이렇게 이렇게 딱딱딱 쏘고 똥 니아 맞춰봐 거품으로 맞춰봐 못 맞추죠? 못 맞추죠? 못 맞추죠? 못 맞추죠? 지금 아 맞췄쥬? 와 아저씨 이거 엄청 재밌네요 아이 그럼요 여러분들한테만 특별히 공짜로 해드릴게요 아 coordinated 이걸 공짜로 해주시다니 뭐지 이상한 꿍꿍이가 있는 것 아니에요? 아이웰마요 저는 손님들이 재밌게 노는 것만 보면 기분이 좋답니다 아저씨도 재밌게 노세요 lez 흐흑허흐흐 아 어쨌든 우리 꽁짜 볼 친구 생겼다 저쪽 가서 우리 먹고 다시 놀까? seven 고맙습니다 요호 고맙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내 물총을 단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? 용서할 수 없어. 내가 얼마나 열심히 만든 물총인데 불쏘할 거야. 다들 좀비로 변해버려라. 사람 살려. 저기에 타운 사람들은 다 이상하게 변했다고. 여기까지 왔으면 안전하겠지. 안전하지가 않아. 살려줘요. 음 밥도 맛있게 먹겠다. 워터파크에서는 저녁이 더 핫한 것이라구. 저녁에는 파티도 하고 사람들이 춤도 추고. 이때 사람이 진짜 많대. 완전 기대되지. 벌써 사람들이 난리 났잖아. 좀비 댄스 같은 걸 추고 있어. 보이지? 신이 자극 나셨어. 역시 워터파크는 저녁에 와야 돼. 사람들은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? 뭐야? 띵띵이 아니에요? 띵띵이 오빠가 상했어. 어 뭐야? 사람들이 조금 좀비처럼 된 것 같은데? 와 뭐야? 잠깐만 물 색깔도 초록색으로 변했고. 뭔가 이상해 얘들아 도망치자. 위험해. 이쪽으로 이쪽으로. 뭐야? 사람들이 좀비처럼 변한 것 같은데? 이상해. 도망치자 얘들아. 이거 여기서 나가야 되겠어. 어디를 도망까? 온 사방이 다 좀비인데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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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겠다 이거. 물총을 써야겠다 이거. 안 되겠다. 으악! 오! 물쳤어 물쳤어. 좀비가 끊지 않나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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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비한테 맞으면 안 돼. 잘못해서 엄마 쏘면 안 돼. 잠깐만. 이 워터파크 물색이 다 초록색이 됐는데. 이거 설마 물땜에 그런 건가? 오! 오! 댕댕우! 야 날 쏘면 어떡해. 오! 아 이 댕댕이가 좀비처럼 변했잖아. 아우! 둘에서 준비가 잔뜩. 아 좀비들 때문에 탈출할 수가 없어 이거 어쩌면 좋아 리아야 미안하다 팀키리 해버렸어 그래 빨리 저쪽으로 탈출하자 가자 잠깐만 저기에서 초록색 물이 갑자기 우리한테 쏘아지는데 도망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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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 근데 여기까지는 안오겠지 아니야 빨리 그래 도망쳐 혹시 몰라 계속 뛰어 계속 뛰어 빨리 집에 가야돼 여보 우리 차 어디갔어 차 차가 어디갔어 차 어디갔니 이거 사람들이 다 탈출했나봐 우리 차를 훔쳐갔나봐 어떡해 저쪽으로 가면 돼 저쪽으로 가면 돼 어 어 어 어 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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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난 안될 것 같아 아우 미안하다 괜찮아 도망가는데 여보 이거 거품이라도 올라가 빨리 거품이라도 쏴고 넣지 도망쳐 도망쳐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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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 뛰라고 아우 으아아 으아아 어어어 괜히 벌 countless 뼈 구독 뼈 좋아요 안녕